여기는 울산 음악방송 지금 리허설하러 하고 있어요 오늘 첨둥이가 첨둥이도 왔어요 스페셜 MC인가봐요 아유 아까 지나가다 봤는데 아주 아주 분홍하게 컸더만 개똥이 발견 발견 나한테 안경 한건가? 야 여기야 여기 날고 날고 하겠소 날고 날고 하겠소 날고 날고 하겠소 알렸네 여기저기 방송하면서 개똥이 보니깐 좋네요 펌프에 1년에 몇번 볼까 말까한데 텔레퍼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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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어쩔 수 없죠 오랜만에 고양이 모드 지금 이제 공연하러 가는 중이에요 개똥이 무대하잖아 아유 늦었네 개똥 być 벅 저cks 개똥이 ullen텔 개똥이 넘으면 개똥아 너 보고싶은데 개쫄우아! 개꺼워!!! 이거다 자빠져 부를 거 같아요 MC라 지금 빨리 가는데 무대 끝내고 하지만 쿤 누네이 인사는 꼭 하고 지나갔던 착한 동생이에요 와아 주운소나가는 최후의 무대인 마지막으로 신선을 하셨습니다 울산 동연을 잘 끝마치고 서울로 향하는 중 이제 차에서 춤도 안 됐어요 벤 자야돼요 제가 너무 안 쓰더라고요 그래? 네 아아 나 찍으면 쓰셔야죠 써주셔야죠 힘들게 찍는데 아무튼 서울까지 한 4-5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굿밤 뿅